뭐 간단합니다. 지금 이제 최종 변론이 오늘 있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그런 소식들이 아직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늘 이제 4.15 총선과 관련된 지난해 6월 28일 날 다섯 번의 재검표 가운데서 가장 최초로 실시됐던 인천연수월 재검표 더불어민주당의 정의령 후보하고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후보가 다퉸던 민경욱 후보가 분명히 승리한 선거였는데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정의령 후보를 당선시킨 이 사건이 여러분들 오늘 정인신문의 최종 변론기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민경욱이란 개인의 국회의원직 확보 여부와도 관계있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복귀할 수 있느냐 부정선거의 진실규명이 가능한 국가인가를 판단하는 일종의 기준이자 잣대이자 출발점에 해당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소위 사건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힘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법관들은 6월 28일 재검표 이전부터 시작해서 그냥 확고한 목표 선거 무효소송을 기각시킨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정선거 없었다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그동안 움직여 왔습니다. 시간을 끈 것도 국민들의 눈이나 재앙이 여름 두려우니까 시간을 질질 끌면서 명분을 확보해 가지고 결국은 대법관들이 자신의 양심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기각판단 원고 패소 선관이 승소 사회로 총선 문제없다 사회로 총선 부정선거 아니었다 이런 판결을 내리기 위한 그런 일종의 요식행위로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정인 신분이 오후 2시에 시작됐기 때문에 오후 2시에 시작되기 전에 당사자인 민경욱 전 의원이 올린 내용입니다. 당선인 신분이니까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 부정선거를 반드시 손을 볼 겁니다. 애국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취임 이후에도 이 문제를 고치지 않고 그냥 덮는다면 복잡한 문제가 벌어질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의 싸움은 운명적으로 반정부 투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반정부 투쟁을 해야 되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사회로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그것을 밝히지 않고 선관위 계획을 하기를 거부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 당연하게 그동안 선거의 진실성과 정직성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신민들은 소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 던진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상식과 정의가 회복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표를 던진 겁니다. 좌파 압재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표를 던진 것이지 결코 그분이 말을 잘하거나 호감이 가거나 신뢰가 가기 때문에 표를 던진 것은 전혀 아닌 것이죠. 이것은 분명하게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이지만 보통 시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만일 당신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도 선거의 무결성 문제에 대한 부분을 수사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당신을 향해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윤석열의 선관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앞날을 좌우할 중요한 재판이 4월 29일 날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부디 대법관들이 양심의 눈을 뜨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인들은 오로지 사실만을 증언하고 언론도 이번만큼은 역사적 재판에 관심을 갖고 보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모든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언론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썩을 수가 있습니까? 언론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겁할 수가 있습니까? 언론인들도 모두 다 자식이 있을 겁니다. 원로 언론인들은 다 손자, 손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민경만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아스팔테스코함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세대의 여러분들 관련된 사안이고 이 땅에서 태어난 그런 다음 세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태어날 운명적인 그런 만남을 갖게 될 여러분들 다음 세대 모든 사람들이 다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것은 결코 인천연수월의 선거 무효 소송만에 거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민경욱 전 위원회 여러분들 위원직 복직과 관련된 사안만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존망과 관련된 그런 사안입니다. 1960년도 3.15 부정선거보다도 수천배 수억배 정도 심각한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가 모두 다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름 듣는다. 그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다스리 국민들이 입을 다물고 이름 눈을 감는다. 그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하늘 아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짐승의 길이지 인간의 길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민경욱 전 위원이 이렇게 최종변론 4월 29일 날 오후 2시에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리는 소위 최종변론기일 정인신문회 이번에 정인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인이 투표관리관은 송도 이동 제6투표소에서 일장기 당일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진실을 정언하겠다고 하니까 투표 사무요원 2명을 불러나고 했는데 그걸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네. 참 기가 막힌 그런 나라가 삽니다. 정말 나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 수준인가 거의 콩고나 이런 수준보다 더 못한 것 같습니다. 말라이보다 못하죠. 말라이는 그렇게도 헌법재판소가 대선 무효를 선언하지 않습니까 말라이 수준까지도 안 되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국민들의 자존심도 너무나 상하는 거죠. 부정선거가 일상이 되고 부정선거의 증거가 태산처럼 쌓여도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그 나라가 어떻게 국가입니까 그게 그냥 그야말로 양아치들의 집단이죠. 대부분 재판을 앞둔 아침에 담대한 마음으로 주권자의 뜻을 생각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성경에 나온 말씀을 이렇게 신명기가 나옵니까 신명기가 아니고 인천연술뿐만 아니고 다섯 개의 재검표 현장에서 상당수의 사전투표가 두 장, 석 장, 넉 장 이렇게 붙은 게 나왔습니다. 그것을 일명 자석투표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자석투표지는 사전투표지는 앱선프린트를 통해서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한부 한부 프린트로 출력되어 가지고 교부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석처럼 붙은 투표지가 두 장, 석 장 이렇게 붙은 게 나온 것은 그것이 바로 프린트로 출력된 것이 아니고 인쇄소에서 인쇄한 다음에 재단, 절단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잘리지 못해 가지고 자르는 재단기가 약간 날이 무디든지 해 가지고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이제 감정을 맡겼더만 이렇게 거짓 감정들이 나옵니다. 붙은 종이가 떨어질 때 툭 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런 종이를 두고 2년간 종이의 정전기가 남아있어 서로 붙어 있었다고 말하는 감정인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 강력한 정기를 2년간 담아두는 종이 기술을 잘 개발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발한 주석이 들어간 행상 보건 종류와 함께 꼭 노벨상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로 정전기가 발생하냐는 특수용지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마 감정보고서를 써 가지고 도태우 변호사가 이게 정정디입니까 자석투표지를 그렇게 물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붙는 겁니다. 두 장, 석 장. 이게 QR코드가 들어있는 걸로 봐 가지고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지를 대량으로 찍어 가지고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 가지고 인쇄한 것 자체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종이 한 장에 몇 십 장 정도의 투표지가 들어가죠. 그것을 이제 재단기로 자릅니다. 잘라서 이렇게 만드는데 자르는 과정에서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도 나오고 이렇게 자석처럼 붙은 자석투표지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인쇄된 투표지, 위조된 투표지를 뜻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죠. 이런 것이 나온 겁니다. 이런 것을 정전기가 있었다 이렇게 하니까 대법관도 배춘입 사전투표지를 위 변조해 가지고 원고 측 변호인한테 전하고 영등포울 같은 경우는 법원에 보관지인 투표함에 손을 댔다는 그런 소위 의심을 사고 감정을 맡겼더만은 인쇄된 그런 투표지를 두고 정전기 때문에 이렇게 자석투표자 생긴다. 온 대한민국 사회가 거짓투성인 겁니다. 하기에 대법관들이 거짓말을 하고 다니니까 어디를 가지고 믿겠습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고 사기가 나라를 그냥 진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썩은 냄새가 나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참담합니다. 너무나 참담한 거 있죠. 어떻게 감정인이 인쇄 과정에서 발생한 자석투표지를 정전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선관위의 요청을 받은 또 감정인이겠죠. 하 정말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 거짓과 사기가 그냥 이렇게 진동을 하니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들한테 뭘 가르쳐야겠습니까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야겠습니까 공무술 위변조하는 것은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고 참 배는 불러졌는지 모르겠지만 참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 너무 폄하하신다고 이제 불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한 번 뽑자고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사람 구시를 하고 있냐 이야기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사람 구시를 하고 있냐 이야기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러분들 국회에서 하상 연설할 때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회 모습하고 영국 국회 모습하고 미국 국회 모습하고 일본 국회 모습하고 대만 국회 모습을 한 보란 말입니다. 우리가 침략을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침략을 당해 가지고 남의 도움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선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의 도움을 엄청나게 받아가 이러면 일어선 나라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원조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우리 세대가 여러분들 미국이 제공한 옥수수를 먹고 자란 세대지 않습니까 그 세대가 다른 나라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전화 속에서 고생을 하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다 자리를 비운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나는 그걸 보고 그야말로 절망했으면 절망 나라가 이 수준밖에 안 되구나 미국 의사당이나 일본 의사당이나 대만 의사당이나 영국 의사당보다 훨씬 더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마음을 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침략을 당해 가지고 우리가 유엔의 도움으로 그냥 기사회생해서 자유를 찾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나라가 정의가 무너진 겁니다 그 정의 가운데 어떤 정의가 뭡니까 선거정의고 그 정의 가운데 또 다른 어떤 정의가 뭡니까 사법정의이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이 이런 이런 사건을 묻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이 이런 사건을 묻던 건가요